맥북 사고싶다 후입 당연히 16형이지 색깔은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3D프로그램 돌릴거니까 램은 64기가 1테라만 돌리지 아 진짜 갖고싶다 갖고싶다 나와라 너무 이쁘다 이거 원래 내가 공원에서 사려고 했는데 공원은 1주달 걸리더라구요 근데 딱 떴네 물량이 새벽에 그래가지고 바로 사려고 바로 사려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스티커가 붙어있다 나와라 처음에 첫 맥북이야 진짜요? 되게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아냐 맥북은 한 번도 없어서 손잡아 붙어있다 이야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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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잘 샀는데? 약간 더 적진 느낌이에요 완전히 이번에 좀 투박하거든요 투박을 좀 더 박져가지고 코트들을 갖고 왔어 엄청 박져? 신기하다 한번 들어볼래? 너무 예쁘죠? 와 근데 너무 예쁘다 뒤에 사과물이 너무 예쁘잖아 사과가 전보다 더 커졌어 그니까요 확실히 사이즈가 크니까 다르네요 한 손으로 되게 너무 예쁘죠 나도 보통 한 손으로 들면 머리 못 버텨 부들부들 부들부들 진짜 생각보다 많이 달라 어? 반대네? 처음부터 봤어 여는 순간 부팅이 될거야 어후 네 아니 소리가 설렌다 하하 드세요 와 진짜 깔끔하다 하면 진짜 좋다고 하네 다르다 아니 저는 좀 윈도우스로 찍을 것 같아요 그래? 좀 느낌이? 값이 있는 것 같아 원래 터치바도 있었는데 터치바 다 사라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지문이 있어 원래 터치바 저는 더 내꺼 하는 거 아니잖아요? 어 맞아요 여기 추가했던 거 같아 내게 네 나는 트랙패드 잘 쓸 줄 모르고 있어요 너무 걱정이 돼 아 화면 크기가 진짜 좋아요 언니꺼가 서운이다 저 언니꺼 훔쳐갈까요? 어 아니 왜야 이것도 프로에요 이거는 이제 터치가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얘는 엄청 많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욕먹은 거 같은데 이거 늘렸거든 어 진짜 이 사이사이가 다 메꾸는 거 같아 공탄 색깔이구나 응 어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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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차이가 있나요? 아빠가 엄청 차이 나와 언니께 작은 거 보면 만나봐 다행히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